아니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런 짓? 응 그런 짓 하다 애들 때문에 내가 아는 동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 난 로또가 있다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혼수상태에 빠졌어 공사중이라고 속했고 공사중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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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 있는데도 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다쳤겠는데 난 그래도 돈 아닌 줄 알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같이 하면서 좋은 공사중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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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잘 찍지? 됐나? 뒤에 차 안 오나? 공사중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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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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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